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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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피자 족발이요 어? 어? 내가 알겠어 저는 보쌈이요 치맥 아니에요? 치맥? 순살이죠 여기 발라먹기 귀찮으니까 저도 은퇴하면 치맥 해보려고 해요 여기 야구장에 있는 아 집관 아 김밥에 만두 쫄면이요 치킨 아니에요? 여기 뭐 팔아요? 집에서 먹기 좋은 거예요? 야구장 말고? 닭발에 뼈 있는 닭발을 좋아해서 기분 안 좋으시면 먹고 치맥? 저 피자요 저기 포테이토랑 베이컨이랑 드리는 피자요 피자요 저 닭발이요 요? 시 소유요? 시 소유요? 우엘라도 우엘라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습니다 아니요 시 소유요 자기가 먹어야 되면 아이스크림을 먹겠대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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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저는 엽떡이요 저는 치킨이요 저도 치킨이요 허니콤보 집관 할 때 집에서 후라이 돼요 닭발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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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관이요 집관? 집관은 집에서 볼 때 라면 라면 집관 할 때 뿌링클? 과자 뿌링클? 과자 과자 저는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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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 김밥 땡초 김밥 치킨이요 교땡치킨에 엑스.. 땡니콤보 허니콤보요 허니콤보요 치맥이죠 집에서 먹는 건 자유 아닌가요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야구장에서 치맥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집에서 볼 때도 치맥 하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추천합니다 배라기 씨 배라기 씨 배라기 씨 먹기 쉬워서 추천한다고 합니다 조물조물하면서 씨 발라내면서 심심하지도 않게 한다고 그래서 추천한다는 겁니다 라이언즈TV 요즘 장사 잘 되네 직관할 때 야구 선수가 추천해 야구 푸드 피자 도미노 페페로니 심피자를 시켜서 크..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선수들 욕하는 거죠 치킨 어? 오케이 아 나는 치킨텐더 샐러드 하려고 그랬는데 치킨? 아 치킨? 나 샐러드 한 번 아 아 치킨 수영복 입고 있어? 수영복이야? 네? 구구카이 많이 있어? 형 저랑 길이 비슷한데요 치킨 그거 뭐죠? 그거 허니콤보 있는데 교촌? 네 교촌 그.. 2iments 끝났어요? 끝났습니다 jump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